여보 이거 보여? 어 이거 초음파 사진이잖아 여보 오늘 검진 가는 날이었어? 아이 말을 해주지 여보 바쁜 거 뻔히 아는데 뭐하러 여보 같이 갔으면 또 설렌다 뭐다 하면서 일 제대로 못해서 과장님한테 꿀밤이나 맞을 게 분명했는걸? 아무리 그래도 우리 애기 초음파 사진 보러 가는 날인데 어 근데 두명? 혹시 쌍둥이야? 응 딸 쌍둥이래 여보 쌍둥이 가지는 거 어려운데 특히 나님 케이스에서는 더 보기 힘든데 나는 한 번만에 쌍둥이가 찾아왔다고 선생님도 완전 경사라고 했어 우와 믿기지가 않아 여보 배가 조금 커졌다라고 생각하기는 했는데 쌍둥이였을 줄은 몰랐어 여보 내가 더 열심히 벌게 더 열심히 벌어서 우리 진짜 행복하게 살자 나 지금 눈물 날 것 같아 여보가 이렇게까지 좋아해 주니까 나도 너무 행복하다 장인어른 장모님께는 말씀드렸어? 아니 아직 여보한테 처음 말하는 거 얼른 말씀드려 좋아하시겠다 우리 엄마한테도 말씀드리고 그래야지 퇴근하고 이따가 저녁에 봐 또 일 집중 못하다가 혼나지 말고 알았어 자기 퇴근하고 날아갈게 엄마 짜잔 이게 뭐게? 어머 이거 초음파 사진 아니야? 쌍둥이래? 응 나님 첫 임신 케이스로 쌍둥이 가지는 건 진짜 드문 일이라는데 나는 첫 임신이 쌍둥이네 세상에 예쁜 공주님이 셋이나 생겼네 예쁜 우리 딸이랑 우리 딸 뱃속에 있는 손녀들 엄마 나 낳아줘서 너무 고마워 엄마가 되려고 준비하다 보니까 이제 엄마가 나를 얼마나 힘들게 가지고 낳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다른 사람들은 다 힘들었다고 하는데 예람이 너는 유독 얌전한 아이여서 엄마 아빠가 하나도 힘들지 않았어 마냥 어리기만 했던 우리 공주가 언제 이렇게 커서 아기를 가졌을까 힘들지는 않아? 입덧은 없고? 입덧은 없는데 평소엔 안 먹던 게 좀 끌린달까? 알지 엄마도? 나 닭고기 안 먹는 거 근데 요 며칠 전부터 치킨이 그렇게 땡기는 거 있지? 그럴 때 많이 먹어야 해 끌릴 때 먹으면 그건 산모가 아니라 아이가 먹고 싶어 하는 거니까 무조건 많이 먹어 토하더라도 먹고 토하는 게 최고인 거 알지? 안 그래도 그러려고 엄마 너무 보고 싶다 조만간 엄마가 한번 갈게 쌍둥이 가졌으면 더더욱 몸조심해야 해 함부로 움직이지 말고 집안일 같은 건 되도록 차서방도로 좀 도와달라고 하고 안 그래도 남석 씨가 안 시켜도 알아서 척척하는 중이야 그래도 우리 사위가 듬직해서 참 다행이야 우리 딸 항상 사랑해 아빠한테도 전해줄게 아빠 너무너무 좋아하시겠다 아빠 기뻐하는 거 벌써 눈앞에 그려진다 나도 너무너무 사랑해 엄마 어머니 오늘 병원 검진 다녀왔는데 딸 쌍둥이래요 딸 쌍둥이? 아들이 아니고? 아 네 아들은 아니에요 어머님 이제 예쁜 공주님 두 명 생기시는 거예요 그래 뭐 하나도 아니고 둘이라 몸이 조금 무겁긴 하겠구나 여하튼 축하한다 아들이 아니어서 조금 아쉽지만 감사합니다 어머님 그래 나는 밖이라서 너 일 봐라 여보 뭐하고 있어 나 이제 퇴근하고 가는 중이야 여보가 너무 보고 싶어서 최대한 차 안 막히는 방향으로 가는 중 응 나 그냥 누워있지 그런데 여보 어머님은 아들을 바라셨나 봐 응? 어머니가? 왜 뭐라고 하시던데? 초음파 사진 보내드리고 딸 쌍둥이라고 하니까 아들이 아니고 딸이라고 하시면서 아무튼 축하한다는 말이랑 함께 당신 밖이시라고 하시고는 대화 끊겼어 어머니가 옛날부터 좀 그랬어 차별이 좀 있으셨다고 해야 하나 그래서 누나는 집을 나가버렸지만 누나? 당신한테 누나가 있었어? 아 당신은 몰랐겠구나 하긴 호적에도 없으니까 나한테 누나가 한 명 있어 나랑 세 살 정도 차이가 나고 당연히 우리 결혼식장에도 안 왔고 여보랑 꽤 오래 연애했어도 누나에 관한 이야기는 처음 듣네 굳이 이야기를 꺼낼 기회가 없었으니까 지금은 어디에 계시는데? 호주 외국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아예 그쪽으로 가서 정착한 걸로 알아 아 그렇구나 처음 알았네 혹시나 우리 엄마 앞에서 누나에게 꺼내지 마 알겠지? 우리끼리만 이야기하는 거야? 나도 그 정도 눈치는 있어 알겠어 여보 너는 왜 전화를 안 받니? 아가 너 오늘 시간 괜찮지? 네? 오늘 일이요? 어 오늘 몇 시 정도 말씀하시는 거예요? 이따가 한 다섯 시 정도? 왜 안되니? 오늘은 조금 힘들 것 같은데 무슨 일 있으세요 어머니? 얼굴 보고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그럼 어쩔 수 없구나 굳이 길게 이야기할 필요 없이 본론만 얘기하마 너 중절 수술 할 생각 없니? 어머니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? 중절이라니요 무슨 그런 소리를 아무렇지 않게 하세요? 너는 내가 지금 아무렇지 않아 보이니? 내가 생각 없이 말하는 것 같아? 내가 아무리 생각하고 생각해도 딸을 둘이나 낳는 건 아닌 것 같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가 뭐예요? 애초에 네가 임신했다고 들었을 때 나는 우리 집안에 장차 큰일을 해낼 아들을 가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딸 쌍둥이란 소리를 들으니까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더라 지금 그 말 하시려고 저를 만나려고 하셨던 거예요? 다행이네요 오늘 시간 안 맞아서 어른이 하는 말 너무 기분 나빠 하지 말고 새겨 들어라 더군다나 너는 초산이고 사돈댁도 멀리 계셔서 제대로 봐줄 사람도 없잖아 처음 아이를 낳는데 준비도 없이 애 둘을 털컥 어떻게 키우려고 그래? 그리고 딸들은 나중에 기만 세져서 지 엄마 아빠한테도 바락바락 대들 게 뻔하고 또 혹시 아니해? 너희가 셋째 계획을 세웠을 때 낳게 될 아이가 아들일지 그렇게 되면 아들은 누나들한테 기가 팍 꺾이게 되어 있다 여러모로 너희 둘에게 안 좋을 거야 어머니 정말 깊게 생각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한데 저는 중절 수술을 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저한테 쌍둥이는 정말 하늘이 내려주신 보물이고 남석 씨도 정말 좋아하고 있고요 당연히 첫 아이니까 좋아하겠지 그런데 낳고 나서를 생각해 보라는 말이야 그건 저희들이 알아서 할게요 신경 써 주셔서 감사해요 어머님 그런데 중절이라는 말은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건 정말 아니잖아요 너는 좀 현명한 애일 줄 알았는데 이 애를 그렇게밖에 못하는구나 그래도 내 얘기 잘 새겨 듣고 다음에 기회가 난다면 얼굴 보고 다시 이야기를 하자꾸나 서예람 씨 맞나요? 네 제가 서예람인데 누구세요? 안녕하세요 남석이 누나예요 차소이 엘레나 차라고 불러도 좋고요 차소이? 남석 씨... 아! 얼마 전에 이야기 들었어요 안녕하세요 아 남석이가 제 이야기를 했었나 봐요 안녕하세요 예람 씨 그런데 제 번호는 어떻게 하시고 남석이한테 물어봤어요 아주 간간히 연락하거든요 그래도 올케인데 결혼식도 못 가고 한 번 연락해야지 연락해야지 했는데 그게 지금이 되었네요 너무 늦었죠? 미안해요 어 아니에요 연락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듣자 하니 아이를 가졌다고 하던데 딸 쌍둥이라고 네 맞아요 딸 쌍둥이예요 아 너무 축하해요 첫 임신의 딸 쌍둥이라니 완전 경사가 따로 없네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제가 딸을 가진 게 못마땅하신가 봐요 왜요? 저한테 중절 수술 이야기를 꺼내셨거든요 남석 씨한테 말은 못했지만 옛날 어르신이어서 그렇나 보다 했는데 그냥 저한테는 좀 많이 충격이었어요 하... 아직도 그러나요? 정말 세월이 많이 흘렀어도 안 변할 사람은 끝까지 안 변한다더니 그 말이 딱 맞네요 형님께서도 어릴 적 차별을 많이 당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연두 끊었다고 네 맞아요 아주 지긋지긋했죠 하물며 크림빵 한 개를 먹어도 저는 항상 크림이 없는 부분 남석이는 크림이 듬뿍 들어가 있는 부분을 줬어요 고기 반찬은 당연히 남석이 몫이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석이는 착하게 성장했죠 많이 힘드셨겠어요 그래서 더 이상 그 꼴을 보고 싶지 않아서 우리 집과는 아예 연을 끊었죠 호적도 정리하신 것 같더라고요 남석이는 가끔 연락이 와서 한국에 들어올 생각이 없냐고 물어보지만 저는 지금 생활이 참 좋아요 에구... 그래도 남석 씨랑은 계속 연락할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랑도 이렇게 연락할 수 있는 거니까요 엄마가 계속 그렇게 얘기하셔도 그냥 꿋꿋이 무시하시고 모른 척 해주세요 그게 훨씬 도움이 될 테니까 다음에 또 연락할게요 올케 감사합니다 형님 내가 진짜 참고 참아서 남석 씨랑 우리 엄마한테만큼은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어머니 진짜 대단하시네요 너 내가 비밀로 하자고 하지 않았어? 너도 알겠다면서 그런데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사부인까지 불러서는 참 기가 막힙니다 사부인 이러려고 우리 예람이 데려가셨습니까? 차서방 자네가 좀 말해보게 예람이가 이런 취급 받으려고 자네랑 결혼한 줄 아는가? 엄마 혹시 제정신이세요? 저 카톡 내용은 뭐고 녹음 내용하며 저건 최근에 어머니가 집에 보내주신 한약 아니에요? 근데 성분이 다 임산부랑 태아한테 안 좋은 거 투성이라니 예람이가 먹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? 그러게 내가 진작에 충절 수술 생각해 보라고 했을 때 했으면 좋았잖아 왜 이런 짓까지 하게 만드느냐 말이야 어머니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제 아이들이 여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빚도 한 번 못 보고 죽어야 하나요? 제가 왜 어머니 말대로 해야 하는데요? 싫어요 싫어요 싫다고요 형님도 이렇게 괴롭히셨겠죠? 이렇게 차별하셨겠죠? 그러니까 형님이 집을 버린 거예요 아세요? 너 입 안 다물어? 니년이 뭘 안다고 떠들어 떠들기 알죠 제가 다 얘기했으니까 엄마 참 그대로시네요 사람 정말 안 변한다 너 언제부터 들어와 있었던 거야? 참 주변에 관심 없는 것도 여전해 난 엄마가 나이를 먹으면 그래도 조금이나마 고쳐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건 내 착각이었네요 그건 내 착각이었네요 그 하찮은 욕심 하나 때문에 하나 남은 아들도 잃게 생기셨어 본인 업보다 생각하시고 뭐 잘 살든지 마시든지 어머니에 어머님이 아들을 그렇게 원하시고 제가 중절 수술을 하길 원하신다면 그냥 제가 남석 씨랑 이혼을 할게요 이혼이라니 나는 그럴 생각 없어 엄마 누나를 잃고 나서도 엄마는 변하신 게 하나도 없네요 저희 애를 지우라는 이야기까지 하셨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저도 이제 더 이상 엄마 곁에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니 남석아 너마저 없으면 엄마는 어떡하라는 거야 다 엄마가 만드신 상황이니까 엄마 알아서 책임지세요 사부인 딱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자식에는 성별이 없습니다 아들은 아들대로 딸은 딸대로 각자의 장점이 있죠 그리고 누구보다도 내 소중한 자식이고 내 자식이 낳은 소중한 손주입니다 이런 일이 생겼다고 해서 사부인께서 정신을 차리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앞으로 그렇게 살지 마세요 그 후 남편은 정말 시어머니와 연을 끊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을까 생각했지만 아무래도 중절 이야기에 꽤 심하게 충격을 받았던 탓인지 평소와는 다르게 참 차분하고 냉정해졌어요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저와 남편에게 연락을 걸어왔지만 저희 둘 다 받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을 피해 이사도 가게 되었죠 조금은 냉정하고 차가워 보일 수 있지만 이게 저희 부부가 할 수 있었던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후 건강한 딸 쌍둥이를 출산하고 정말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요 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